영덕 신기원전 반대 운동을 이끈 영덕군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원전을 찬성한 새누리당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는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추진을 옹호한 새누리당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핵 공동행동은 자신들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의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긍정적인 답변을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